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동아리가 어딨냐? 혹시 액션하러 와? 아 거기 설마 공사와 침묵도목까지 가나가라는 그 괴행정한 동아리 말하는 거야? 맞아 맞아 나 가입하고 싶어! 가자! 가자 가자 운강대학교 RCY 회장을 맡게 된 1,7학원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RCY 동아리는 대한접속자사와 연합된 동아리로 공사활동 시간이나 공사활동을 하고 싶으신 학우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희의 공사활동은 딱딱한 환경이 아닌 가족같은 분위기로 공사활동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활동은 헌혈 캠페인 그리고 스키장 에버랜드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활동을 진행합니다 또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해외로 공사활동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후우 안녕하세요 굉장한 RCY 동아리의 여부회장 나세민입니다 저희 RCY에서는 여러 공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북지사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많은 여러분들 저희 동아리로 오세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